영화에도 나오잖아. 손이 눈보다 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지? 야, 우리네 어머니들이 정말 요리 뚝딱하잖아. 맨날 하는 일이 그런데 뭐. 여기 시장 쉬는 날이 있어요? 그렇지. 둘째, 넷째. 수요일? 아니, 일요일. 딱 그때만 쉬는 거예요? 네. 한 달에 두 번만 쉬어? 먹으러 왔는데 자리 비워 봐봐. 그러면 사람이 신뢰성이 떨어져. 돈은 자연이 따라오니까 신뢰성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돼. 나 지금 반성하고 있어. 왜? 제가 요즘 막 일이 어떤 일 때문에 되게 몰려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일거리 막 끊고 막 할 때는 일이 감사한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전에는 그랬는데.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못 할 거 아닌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거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아휴. 굉장히 감사해. 오히려. 이게 이 칼이 30년 넘은 칼이네. 봐봐, 봐봐, 봐봐. 이거는 갈았으면 칼이. 사이즈가 원래 이랬어요? 아니지. 갈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와, 갈다 갈다 보니까. 30년? 와, 대박이다. 나무 갈라진 거 봐요. 이거 리스펙 포인트인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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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청 좋아하는데. 입안에서 춤을 춰요. 얘네가. 센스 파티가 이러고. 어떻게 춤을 추는데 입안에. 센스 파티가 막 이러고. 야, 야, 야. 아휴. 아휴. 근데 신기한 게 진짜. 그냥 이모 아무거나 막 지피는 대로 온 것 같은데. 이게 다. 너무 맛있다. 이게 하도 있네. 와, 너무 맛있다. 개인적으로 낙지볶음보다도 이게 더 맛있어. 아, 그래? 네. 저는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걸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초록색이 많고 야채가 많은데 너무 맛있어요. 저 다리 진짜 부드러워요. 한입만 드셔보세요. 녹아, 녹아. 이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얼마나 행복을 느낀 줄 안가? 아니요. 손님들이 막 기분 맛있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치, 막 그냥이라도 퍼주고 싶죠, 막 그냥. 응응, 아까운 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 행복하잖아. 내가 보약 먹는다고 그래. 아, 근데. 그 같아요, 왜냐면. 응, 너무 행복한 거야. 그치, 근데 무대 올라가서. 응. 본인 노래 부를 때 관객들이 따라해주면 기분이 엄청 좋고. 그치, 응. 저는 무대 올라가서 사람들이 웃어주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지, 응. 어머님은. 음식에서 먹고. 맛있게 먹어질 때 하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행복해.